안녕하세요 니쭈에요 니쭈 니쭈니쭈니 오늘은 인터넷에서 화제인 전남친 토스트 모르실까봐 설명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남친하고 헤어지고 카톡을 보냈대요 뭐해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혹시 저번에 오빠가 해준 토스트 기억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참고로 이걸 구실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거 아니니까 레시피만 알려주라 크크크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잼 발라서 렌즈에 10초 감사감사 이렇게 화제가 돼서 편의점에도 나왔대요 이거 레시피대로 니쭈가 만들어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전 남친이 백종원이었나봐요 이렇게 먹으니 니쭈도 전 여자친구가 해준 김치찌개가 생각나요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 나 니쭈야 어 그 저번에 가평에서 니가 해준 김치찌개 레시피 좀 물어보려고 그거 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잘 좀 해보았나 도착해 보낸 남친이 도착해 선물을